우리 장병들이 가장 원하는 복지정책은 무엇일까요? 국방일보가 매월 진행하는 병영차트를 통해 관련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최근, 만약 내가 국방부 2030 자문단이 된다면 제안하고 싶은 복지정책과 제안 내용은 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병영차트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2030 자문단은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국방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출범한 청년정책 자문기구입니다. 병사들이 가장 많이 제안하고 싶은 분야는 전체 응답자의 34%가 뽑은 시설. 체력단련실과 도서관, PC방 같은 시설을 증설하고 생활관과 세탁실, 화장실 개선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2위로는 급식이 꼽혔으며 그 뒤를 인사지도와 병영생활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급식 분야의 경우 메뉴 추가 익명 게시판과 같은 구체적인 제안들이 다양하게 접수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밖에도 보급품, 급여 및 수당, 병영문화, 자기개발 및 취업 분야 답변도 집계됐습니다. 국방부 2030 자문단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현장을 방문하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2030 자문단은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복무하고 있는 현역 장병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정책 개선 및 신규 과제에 국군 장병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방일보 병영차트의 자세한 내용은 국방홍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